코스루 이게 맛있더라 아하하 합작약 화이팅! 형아가 그 노래 한 다음에 애들이 씩씩하게 다니고 여기 가세요 추우심 조심조심 가세요 오오오 우리 눈이 안 점점 하세요 가세요 도둑게 해줄까? 괜찮니? 우와 집 좋다 꼬마는 이리 와 빨리 인사드려 빨리 인사 얘네 지금 텐트 치다 와가지고 약간 그 약간 풀강아지 분위기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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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왜 이렇게 맛있는 거 있어요 한 달 동안 다니려면 먹고 싶겠지 나 그냥 김치찌개만 같이 먹어도 나 그래서 안그래도 샘님이 우와 집 멋지다 우와 집이 정말 멋지다 샘님 왜 이렇게 쉽 우와 나 집 찍어도 돼요? 응? 찍어도 돼요? 응? 찍어도 돼요? 응? 찍어도 돼 이야 월영림방이구나 이거 우와 우리 샘님이 알짜지 내가 봐도 우리 샘님이 진짜 벌써 냄새만으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난 김치찌개만 먹어도 좋다고 그랬는데 그래 여길 안 와서 보는데 고성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나도 또 왔는데 샘님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즐거워 응? 나는 이거 좋아해 응? 음식 엄청 잘한다고 응? 응? 음식하고 나 옛날부터 샘님 음식은 같이 막 뭐 먹고 나누고 이러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또 차림은 또 막 신경쓰 그러니까 그거는 안 힘들더라고 그 생각에 아 진짜 세윤이 내가 숙박업 해야돼 숙박업 한다고 그러면 내가 누구 와서 뭐 한다고 어? 그래? 근데 이건 안 힘든 거야 아 진짜 그거는 꼭 깍지인가 깍지도 다 샀어요? 만들었어요? 아 이거 서양 그거구나 서양 거 누우면 안 돼 큰일 난다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거 아니야 이제 흐흐흐흐흐흐 퓨Д ㅋㅋ 이 구루 이 구루 이 구루? 已 구루? 치즈 치즈 지마 아니야 구자야 구자 내가 구자 뭐? 구자라니 구자 닭돌로 펴